뭐가 들어가야 되죠? 일단 해봅시다 처음부터 들어오면 몇몇 가장 광범위한 조사 뭐에 대한? 주제에 대한? 성공에 대한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행하였죠 뭐에 의해? 조지와 이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인터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이죠 모로써 성공하는 것으로써 인정되는 사람들과 인터뷰했던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과학, 문학, 교육, 종교 등등 이 연구자의 목표는 뭐하는 것이었냐면 결정하는 것이었죠 무엇이 이 높이 성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공통하는 것 있었는데 단지 한 가지가 하나가 있었지 근데 어떤 하냐면 그들이 가지는 데 공통으로 가진 한 가지가 있었죠 땡땡 뭐냐면 뭐냐면 윌랭니스가 뭐죠 기꺼이 기꺼이 뭐하는거야 일하는거죠 길고 힘든 시간을 기꺼이 일하는거죠 성공의 핵심이라는거죠 그 다음에 모든 그들은 동의했죠 뭘 동의했어 성공이 어떤게 아니라는게 동의했어 뭐 때문에 운이나 특별한 재능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만요 그것이 일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뭘 통해 택시 표현이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뭐 대신에 찾는데 뭘 찾는 대신에 지름길을 찾거나 방법 뭐하는 방법 힘든 일을 피하는 방법 찾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죠 뭐로써 필요한 부분으로써 그 과정 그죠 내용이 좋은데 처음 되겠습니다